하하 안녕하십니까 와우 댓글이 달리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라고 해주셨네 석화야 안녕 석화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YG 연습생 강석화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V LIVE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었는데 오픈이 되고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뭔가 소통할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떨냅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오늘 해야될 미션이 있죠 미션이 뭔지 너무나 궁금하죠 근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주세요 주어진 제시어로 릴레이 파랭시를 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제가 하게 될 글자는 새입니다 새가 뭐가 있죠 근데 새 새 새가 짹짹 이런거 안되겠죠 새 새 새로운 YG의 보석이 될 강석화입니다 더 빛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잘했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저의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뽑아야겠죠?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무 누가 나올지 궁금해요 어? 저도 궁금한데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? 저는 윤빈이가 될 것 같아요 오 재혁이밖에 안 나오는데 윤빈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원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긴장감 있게 윤재혁씨가 뽑혔어요 너무 신나 충격 네 윤재혁 네 재혁이가 됐고 어 재혁이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은 되게 떨기도 하고 되게 개구진 친구인데도 많이 떨더라고요 혹시나 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질타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끝으로 이렇게 짧게 나마 뭔가 재밌는 미션을 해봤는데 어 즐거우셨나요? 네 아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은데 어 뭔가 되게 짧아서 아쉽지만 어 다음에는 더 길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강석과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되게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어 하트도 콕콕콕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응원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음 앞으로도 프로그램에서도 방송 본방에서도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브이 앱에도 더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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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어디냐 수영 이빈 종료